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식량 자급 기반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농산물의 국가 간의 교역에 차질을 빚어주면서 식량 안보가 주요한 화두로 부상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의 식량 자금률을 높이기 위해서 북우보다도 노력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의 허태웅 청장님을 모시고 관련돼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청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벌써 1년하고도 훌쩍 지났잖아요. 작년 8월 15일자로 왔으니까 거의 1년하고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소개를 밝혀주신다면 어떠셨나요? 제가 청장으로 작년도에 취임을 할 때 그때만 하더라도 태풍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또 52일간의 긴 장마가 있었고요. 우리 농촌이 어느 때보다도 기후변화 때문에 상당히 힘든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가소화상병이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었고요. 여기저기에서 또 코로나 때문에 소비도 잘 안 됐던 것 같고 어른 시기에 했지만 실시 없이 현장을 다지면서 농민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또 우리 정부 해야 될 사항들을 챙기면서 그냥 1년 3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엊그제 제가 취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계시면서 우리 농촌, 농업의 문제점,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판단이 되시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 어떤 발전 방안,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농촌이 고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는 그런 지자체가 벌써 105군데나 되고 있고 지역소멸론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나 보니까 노동력도 부족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령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먹거리를 제공하는 농업이 식량 안보 측면에서 어떻게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아닌가. 또 정부가 정책을 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셨나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이 어쨌든 농업도 옛날에는 그냥 하다가 안 되면 농사나 짓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농업도 4차 산행명 기술들하고 접목을 해서 좀 쉽게 농사를 지면서 또 소득은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쪽하고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제가 오자마자 생각했던 것이 디지털 농업입니다. 디지털 농업이 과거에 시설 운해하고 축산 일부에서 자동화 개념에 노동력을 줄이는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노지까지 확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능층이 갖고 있는 기상에 대한 데이터, 토양에 대한 데이터, 또 생육 데이터를 다 갖고 있습니다. 370만 명이나 되는 영상 정보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쉽게 농사치면서 또 최고의 수량 구성 요소에 미치는 인자들을 찾아내고 그것과 관련된 데이터가 뭔지를 찾아서 데이터들을 계속 뒷런징을 시켜가지고 자동화 단계에서 이제는 지능화 단계까지. 그래서 AI가 어떻게 하면 소득을 가장 많이 높일 수 있고 가장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지를 옛날에는 감으로 농사 지었고 경험으로 농사 지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데이터 분석에 의한 그런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식량 작업률도 올라가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작년도 디지털 농업 추진단을 발족을 시켰고 올 1월 달에 우리가 기본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다음에 3월 달에 장목별, 주요 장목별로 디지털 농업 추진 5개년 계획을 시웠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씩 실증을 해나가면서 그다음에 또 현장에서 그걸 실험을 해보니까 소득이 거의 한 30, 40%까지 더 올릴 수도 있고 품율도 또 고품질이 출입률이 20, 30% 정도 더 많이 나오는 그런 효과를 거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디지털 농업을 할 수 있는 또 젊은 청년들을 도시에 있는 젊은 청년들을 다시 농촌으로 환원시켜야 되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하나하나씩 준비하고 또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디지털 농업이라든가 우리 청년 농업인 이 문제는 잠시 후에 또 한 번 좀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시면서 잠깐 식량 자금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식량 안보 문제가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식량 자급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식량 자금률이라고 하면 우리 사람들이 먹는 식량 작물들의 자금률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가축거지 포함하면 곡물 자금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 자금률은 현재 한 45.5% 정도 되고요. 곡물 자금률은 한 22% 정도 됩니다. 그렇게 낮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일부가 이제 MMA 물량이라고 해서 우리가 쌀 협상할 때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되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쌀은 거의 100% 작업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밀, 밀은 거의 1.4%밖에 안 됩니다.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콩이 한 26%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보리가 한 45% 정도 되고 그다음에 옥수수가 좀 낮은 편입니다. 다만 서류, 고구마, 감자는 105% 정도 작업을 하고 있어서 좀 이게 콩하고 밀 같은 경우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 밀을 수출하다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수출을 아예 금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동남아 국가들이 상당히 식량 안보 문제에서 애로상을 겪고 있고 우리도 지금 특히 사료작물 중심으로 한 곡물 수입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다른 연쇄적으로 축산물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청장님, 그러면 이 자금률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어떤 연구라든가 기술 개발이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품종들을 우리나라 기후변화에 적합한 또 우리나라 토양에 적합한 신품종들을 육종을 해내고 있고요. 지금 쌀 같은 경우는 헤들이라는 그런 품종을 통해서 과거에 있던 고시깔이라든지 그다음에 아키바리, 추충배 같은 일본 품종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수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질병이 취약하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국산 품종으로 병충해의 저항성이 강하면서도 또 수량은 높게 나오는 품종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포니카형 그러니까 동글동글한 길쭉한 쌀 말고요. 그런 행태로 바꿔나가면서 작업률을 지금 높여가고 있고요. 우리 국산화율을 보면 곡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체가 돼가고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지역의 특징에 맞는 지역 특화 품종으로 계속 육종을 해나가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보면 과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 국산 품종을 제외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과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생육기간이 한 2, 30년씩 키우지 않습니까? 이걸 교체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다음에 또 외국 품종이지만 로얄티가 또 안 무는 품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샤이머스캣이라는 포도품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본이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나라의 품종 등록을 안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농업인들이 또 마음대로 재배를 할 수 있습니다. 로얄티가 안 물고. 오히려 그런 품종에 대해서는 우리 재배기술들을 진영층에서 연구를 해서 오히려 일본보다도 수출을 더 많이 하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적은 투입을 통해서 많은 효과를 구행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하나씩 체크하고 우리 농업인들 소독을 올리면서 우리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국산 품종으로 재배한 우리 농산물들을 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계속 디지털 농업을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인구 고령화 문제도 그렇고 기후 이상기후도 그렇고 사실 디지털 농업이 매우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디지털 농업인데 아까 정의한 대로 감으로 농사 짓거나 경험에서 농사 짓던 분들이 이제는 디지털 농사 짓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디지털 농업이라고 하면 시설에서 재배하는 방법이 있고 노지에서 재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설의 경우에는 이거를 더 진흥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백농가 정도를 딸기 예를 들면 딸기 농사를 잘 짓는 분들에 대해서 백농가를 선발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한 거예요. 해가지고 이분들이 가장 농사를 수량 구성 요소하고 품질의 구성 요소에 미치는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분들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또 다시 재배를 했더니 그분들이 시바르당 한 4톤 정도의 딸기를 생산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AI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재배를 해봤더니 7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적의 방법을 계속 데이터들이 계속 쌓이니까 가장 최적의 방법으로 찾아가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토양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으면서 정확도가 높은 나라예요. FAS도 인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농사 짓고 있는 모든 농지에 대해서 토양 수분이 어느 정도 되고 양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진흥층에서 갖고 있는 흑토라임이라는 데이터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농가들은 활용을 못하고 있죠. 그걸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 또한 미세기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기상층에서 발표하는 거는 3km 곱하기 3km, 말 단위의 기상정보를 예보를 하지 않습니까? 진흥층은 그걸 더 분석하고 또 각 지방자치등치별로 있는 정보들을 해가지고 농장 단위로 30m 곱하기 30m. 그러니까 농장 단위에 있는 온도가 어떻게 되고 강소량이 어떻게 되고 바람이 어떻게 불 것이다 하는 정보들이 진흥층에서 다 갖고 있고요. 또 예측 거지도 가능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토양 정보 있죠. 기상 정보 있죠. 그다음에 또 진흥층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몇십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상 정보들을 갖고 있어요. 영상 정보 플러스 화상 정보들. 370만 장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생육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그림이 되었을 때는 어떤 병해충이 나타난 거다. 또 이런 생육 시기에 이런 모습을 보일 때는 수량이 얼마 정도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된다. 하는 것들이 진흥층 인구자들이 다 갖고 있는 거죠. 생육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측이 기상 정보나 토양 정보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생육 정보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측이 가능하니까 예측에 대해서 또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태풍이 올 때 사전에는 이런 재변 기술들을 개발해야 된다. 또 적용시켜야 된다. 그다음에 또 이런 현재의 생육 상황이 이를 때니까 이를 때에는 수량이 얼마 정도 수확 시기는 얼마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올해의 수급은 부족할 것 같다. 또 남을 것 같다. 하는 걸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지만 하우스 내에서 기상 상태를 온도를 조절한다든지 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저온이 올 것 같다 그러면 미리 물을 뿌려서 살수를 통해서 저온 피해를 줄인다든지 하는 그런 기술들이 어느 정도 확립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올해부터 투입합니다. 2024년까지 한 1000억 원 이상, 1180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농림위성, 사후위성이 인공위성입니다. 우리 농림위성이거든요. 그러면 올리게 되면 매일 대한반도를 자전을 하면서 3분 1 간격으로 이렇게 영상정보들을 찍어서 우리한테 진흥청을 보내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오지에 있는 작물들의 생육 상황이라든지 또 기상 예측 상황들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확립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노지도 하우스나 시설 속에서 환경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들을 갖추게 되는 거고요. 또 그렇게 되면 앞으로의 노지도 농사를 쉽게 질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탄소를 가장 많이 넣은 농업 분야가 한 3% 정도의 탄소 배출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주로 넣는 것이 배농사 지을 때 담수를 했을 경우에 행기성 상태가 되니까 메탄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소 같은 경우는 대식임을 하지 않습니까? 사료 속에서 이게 다시 소화를 하면서 메탄가스를 많이 발생해야 하기 때문에 이걸 줄일 수 있는 기술들을 디지털 농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인기 때나 배 같은 경우에는 물을 좀 중간중간에 물을 떼주게 되면 생육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서 오히려 수양도 고품질이 나오면서 행기 상태가 안 되니까 메탄가스 발생을 계속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기술들을 이게 자동 영상 물고라 그래가지고 휴대폰으로 다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낮춰주면서 물을 어느 시기에 자동적으로 세팅해 놓으면 물을 빼주는 거죠. 컴퓨터가. 그다음에 만약에 태풍이 온다 그러면 또 조작을 해서 물을 더 빼준다든지 하는 그런 기술들이 옛날에는 사람 발자국을 가지고 배가 잘 다르지만 이제는 휴대폰을 몇 분 보냐에 따라서 배의 생육이 달라지는 거죠. 쉽게 농사 지는 거죠. 그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쉽게 농사 지니까 젊은 애들이 도전할 수 있고 식량 자급률도 올라갈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옛날에 농업이 레드오션이라고 그랬는데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붙으면서 요즘은 퍼플로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블루오션보다도 더 승리한 가능성이 높고 버가치를 높일 수 있는 퍼플로션의 시장이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접목이 되면서 또 새로운 혁명이 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농업이 옛날에 녹색 혁명 쌀 작업 달성 통일별을 통해서 그다음에 백색 혁명. 그다음에 겨울철에도 우리가 채소를 먹을 수 있는 비닐하우스가 나왔고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자주색 혁명을 한번 만들어보자. 자차 산업혁명 기술하고 연결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농업이 식량 자급률도 높이고 그다음에 안전한 먹거리도 제공하면서 탄소 중류까지도 또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문제의 혁명을 한번 이렇게 해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기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청년 농업 얘기기로도 자연스럽게 좀 넘어간 것 같은데요. 우리 청년들이 실제로 요즘 좀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어때요? 그렇습니다. 지금 청년 농업인들이 제가 진흥청년 갔을 때 청년 농업인들이 주로 들어오는 루트가 4H라는 게 있습니다. 4H라고 해서. 4H이요? 네. 그래서 4H 회원이 한 5천 명 정도 됐었거든요. 옛날에는 한 8천 명까지 갔던 거예요. 농촌이 계속 빠져나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다시 7천 명으로 2천 명 정도 더 늘어났어요. 최근 들어서. 그리고 제가 여기 농촌진흥청년 하기 전에 농산대학 총장을 했거든요. 젊은 애들이 주로 농업에 대해서 뜻을 가지고 대학을 들어오게 되는 경우인데 지금 인원이 한 370명에서 570명을, 200명을 늘렸어요. 그런데 이 경쟁률은 더 찢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졸업생들이 나가서 지금 나름대로 소득을 올리는 걸 보면 한 5년 정도는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5년 정도 지나고 한 10년 정도 되면 한 9천만 명 정도 소득을 올려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주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디지털 농업이라든지 이런 거 드론을 통해서 병해충 방지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던 딸기라든지 파프리카, 또 토마토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시설 농업을 스마트화해서 디지털 농업으로 간다든지 이런 쪽에 종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친구들이 앞으로는 노직 거짓으로 진출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흥청에서도 내년에 예산이 청년 농업인 경영적으로 사업 같은 경우는 배 이상으로 예산을 늘렸고요. 정부 안에 배를 늘린 겁니다. 국회의 단계에서 좀 더 늘리고 싶은 욕심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드론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3D 프린터 같은 또 농작물을 원료를 가지고 새로운 식품을 만들어내는 또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점점점점점 학대를 해서 젊은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농업에 농업의 인구가 필요한 게 젊은 애들이 100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50밖에 안 남아 있어요. 오히려 이게 지역 소멸 그다음에 농촌 고령화가 젊은이들한테는 새로운 기회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올 7일 1일자로 청년 농업 육성팀을 제가 과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청년 농업인들이 한참 또 이슈가 좀 됐었던 것 같아요. 약간 유행처럼. 그런데 그때 이게 정착률이 어느 정도 됐어요? 한농대 같은 경우는 들어오게 되면 10년 이상 영농을 하는 친구들이 한 87%는 농사를 쥐고 있습니다. 꽤 높네요, 그래도. 높고 다만 일부 친구들은 여러 가지 하다가 굉장히 실패한다든지 또 하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가 잘 안 된 거죠. 그러면 또 다른 이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우리 모소대나무라는 게 있잖아요. 5년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년 정도는 정착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 부분들을 겪을 때까지는 우리가 어린 애들도 밥 먹을 때까지는 우유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도 청년농업인죽불금이라고 해서 청년농업인죽불금이라고 해서 매달 한 100만 원씩 주면서 정착할 동안에 3년 기간 동안에는 또 지원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개발되고 있고 우리 진영층에서도 이제는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정책 그다음에 도에서 지원되는 정책 공식품부에서 지원되는 정책 농촌진영층에서 지원되는 정책 그다음에 우리가 농촌진영층에서 개발되고 있는 기술들 이런 것들을 또 그다음에 금융 부분에 이것도 농협에서 어떻게 또 자금을 조달해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이게 플랫폼을 작업을 해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12월 초에 이제 저희들이 론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런 농사를 딸기농사를 짓고 싶다. 그러면 딸기농사를 한 700명 농사를 짓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소득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이게 필요한 기술들은 뭐고 시설이 또 어떤 것들이 시설이 필요하고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게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지 하는 그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다 개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뭐 상주에서 딸기농사를 짓고 싶으면 어느 지역에 가면 아까 얘기했던 데이터를 다 제공해주고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기상조건이 이르니까 어떤 작물들이 좋고 또 인근의 시장은 어떻게 행성돼 있으니까 한 게 좋겠다 하는 것들을 제공해가지고 어쨌든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을 좀 실천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에서 진짜 중요한 많은 일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의 미래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냥 IT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농업도 저희가 소홀히 할 수 없고 우리의 미래가 달린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청에서도 역할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님들께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해주신다면 지금 대부분의 우리 시청자님들도 아마 마음의 고향이 있을 겁니다. 아마 농촌일 겁니다. 농촌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다 고령화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이제 필요로 하고 있고 이 젊은이들이 농촌에 진출해서 정책하려고 하면 결국은 우리 소비자들이 우리가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들을 애용해 주시고 또 많이 사용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마음의 고향인 농촌이 무너지면 결국은 선진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농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아마 선진국도 오래 지탱하기가 힘들 겁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식량 안부 문제들이 또 탄소중립과 연계가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국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먹거리를 국내에서 생산을 해야만이 우리 또 안전하고 안정적인 식량 공고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들을 애용해 주시고 또 아껴주시고 또 우리 농업인들은 우리 소비자에 맞게끔 고품질의 농산물들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서로 상생하면서 서로 협조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우리 농업 농촌을 위해서 행복한 농촌과 또 살기 좋은 우리 농업인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많이 강조하셨던 디지털 농업, 청년 농업 이 두 가지는 단순히 어떤 농업, 농촌의 개발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어떤 생존의 문제일과도 직결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청에서 성공적으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대로 TV에서도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